논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라는 것들이 모든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든 감옥의 영역을 관통하는 힘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때 논리라는 건요 바로 글쓰기 논리라는 걸 말합니다 저는 졸작이지만 이제 10권의 철학책을 약 4천 페이지의 철학책을 쓴 작가로서 그 글쓰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학, 비문학 그리고 문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논리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논리란 분명히 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기준 안에서만 사고를 하고 기준 안에서만 답을 풀어내라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 두 개의 단어는 공통의 범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개의 문장이 있다면 두 문장 사이에는 공통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두 단락이 있다면 두 단락 사이에는 공통의 범주가 있어야 됩니다 두 제시문이 있다면 두 제시문 간에 공통의 범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기준이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이 기준에서만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비문학에서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을 예측할 수 있고요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단락의 범위를 통해서 나머지 단락을 예측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도 문학 작품과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어야 된다는 복이라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자 문학이라는 작품과 복이라는 비문학이 같이 왔네요 그렇다면 바로 쉬운 복이라는 이 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만 선택지를 봐야 되고 이 기준으로만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쉬운 논리라는 거고요 이 논리만 익히면 문학 작품을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문학 지식으로 풀 이유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배우는 내용이 안 나오고요 문장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음 문장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강한 바로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논리적 글쓰기라는 건 저도 그랬을 때 첫 문장의 단어가 주어지고 그 단어의 범위 속에서만 다음 문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이게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수능 국어는 암기, 지식, 뜻풀이가 아닌 다음 것들을 논리적 사고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준을 잡고 범주에서만 사고하는 것이 논리고 범주 밖에서 암기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거는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 이것이 바로 논리의 간단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문학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를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올해 작년 2020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렵고 3점짜리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빠르게 하나씩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는 보기랑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아갈 겁니다 논리가 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22번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A 그러면 A가 가시라면요 가가 문학이고 논리 여기에 있는 보기라는 내용이 둘은 공통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논리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은 보기가 기준이 되어서 가를 해석해라 그럼 어떤 일에서도 보기의 안에서만 우리는 가 작품을 해석하면 됩니다 가를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으로 풀라가 아니라 풀라가 아니라 지금처럼 잘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A라고 돼 있다 또는 가라는 작품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보기라는 내용과 가라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 하나 더 나아가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면 둘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1, 2, 3, 4, 5번 선택지는 보기와 동일한 내용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자 논리는 두 개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선택지도 선택지도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작품 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개는 동일한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답이 얘라면 얘가 다른 범 중에 다른 범위에 있으면 그냥 지문 안 가도 답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논리 문학 보기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작품은 보기 안에서만 해석 그럼 보기랑 윗글은 같기 때문에 선택지는 보기 내용 안에 있어야 함 이게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고전시가 문제 3점짜리 지문 안 가고 바로 풀어 볼게요 자 17세기 가사 이거 이거는 그린 작품에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그러면 자연에서 아 이 시는 유유자적하는 노는 한가롭게 노는 내용이 나오네 도 현실적인 생활을 공간으로서의 전원 그럼 자연 이퀄 전원이 같은 거 얘가 유유자적하는 거고 1 이거는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기도 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풍요로움을 볼 수 있고 풍요 그 다음에 여유로운 놀이 장면 여유롭게 놀고 있고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딱 보자마자 답은 나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 자연을 다시 현실의 공간으로 삼아서 풍요롭고 놀이 좋은 정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시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풀어 볼게요 자 1번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 만경항은 일단 몰라도 보기 내용이 풍요롭다라고 했어요 2번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 여유로움 유유자적 내 논리하리라 논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붉은개와 살찐 누른 닭과 같이 색채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 전원생활에서의 생동감 그럼 5번이 답인 이유 간단히 보세요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압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 2, 3, 4는 전원에서의 풍요, 여유, 풍족함의 플러스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주상 고단함이라는 마이너스를 말하고 있네요 그럼 살짝 의문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락, 괴로, 오략, 서리법이라고 말했어요 서리가 의미가 되려면 괴롭지 않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해석을 못하더라도 논리란 보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고 전원을 풍요, 놀이, 플러스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은 플러스를 말하고 있는데 얘 혼자 마이너스를 노래하고 있네 그럼 분명히 이건 A라는 하나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얘만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논리 범주상 다른 건의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푸는데 약 10초 정도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고전시가를 풀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논리라는 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현대 소설을 보도록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더 아주 멋진 논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사이의 관계 한 문제와 1번 문제와 만약에 2번 문제 있다면 이들의 또 두 개 공통의 범위 속에 움직일 것이다 또 우리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 선택지는 같은 범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소설 풀 때도 역시 제일 먼저 보기를 보고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기준을 잡고 나머지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고 더 쉬운 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겁니다 그럼 선택지만 볼게요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건 혹부리 영감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인물 됐죠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따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약하죠 지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약 이렇게 됐죠 맞는지 아직 몰라요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모릅니다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무긴 했지만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게 1번과 서로 부딪히는 선택지죠 무조건 따르다와 바로 잡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4번 혹부리 영감은 가계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정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다 나의 걱정을 들어준다면 혹부리 영감은 좋은 사람이죠 굿맨이죠 그렇다면 안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인물인데 플러스 인물 여기는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맞짱 뜬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개와 대비적으로 가는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하면 답이 될 수가 없죠 하나 골라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1번에 대한 답 확신이 안 선다면 이제 논리 다른 문제를 보는 거죠 자, 올해 그래서 수능 소설 문제 1분 만에 새 문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것도 4번, 5번 보세요 선택지 중풍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에 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이에 타산적이라는 건 서로 이익을 따지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든 어른이니까 혹부리 영감이든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인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5번 보면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에 유대감 그렇다면 아버지와 혹부리 영감이 유대할 정도면 혹부리 영감은 플러스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이나 5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죠 왜? 똑같이 혹부리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다, 얘는 플러스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역시 뭡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를 갔더니 뭔 거예요? 자, 앞에 문제를 갔더니 자, 여기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앞에 문제 갔더니 적절한 거로 뭐를 묻고 있습니까? 혹부리 영감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3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혹부리 영감이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혹부리 영감이 유대감을 가지는 플러스 인물이라고 말했으니까 약간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두 문제 때문에 동시에 답이 5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독이랑 선택지 또 문제들끼리 왜? 한 작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 간에도 긴밀하게 공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설 작품이 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됐죠? 소설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봤고요 현대 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고전시가하고 똑같은데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라 그럼 똑같죠 이건 뭡니까? 똑같이 보기라는 게 기준 보기라는 비문학의 글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나라는 시를 감상하라 그럼 이 둘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나시는 보기 내용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지 선택지 1, 2, 3, 4, 반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는 보기라는 내용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둘은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시를 암기하지 않아도 억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거나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으로 접근하면 바로 틀리겠죠 왜? 보기라는 기준 속에만 사과하라는 논리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역시 3점짜리 1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곤이다 그러면 새장 속에 갇힌 새 이 새는 일상의 안온함 때문에 뭐한다 일상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 그러면 자유가 없다 새한테 자유는 뭔데요? 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이게 없다 잘 보세요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 그럼 일상에 충실할수록 일상에, 일상에 안온함에, 일상에 충실할수록 뭐를 잃어간다? 힘과 본질을 상실한다 힘과 본질을 상실한다는 말이 힘과 본질은 자유 나는 것을 상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 그럼 똑같이 일상에, 이번에는 만족하면 뭐다? 자유로운 삶, 이거 힘과 본질 똑같이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로 전혀 가지 않아도 3점짜리 보겠습니다 5번,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10가지 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 틀렸죠? 여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단어를 본질이 아니고 뭐야? 일상, 일상에 충실 일상으로 바뀌어야죠 충실하다 보니 자유 상실, 본질 상실로 가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시 안 가도 답은 4번 3점짜리 10초면 끝나는 거죠 자, 역시 그래서 지금 뭘로 풀고 있습니까? 논리로 풀고 있어요 논리를 풀면 지금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중에 올해 문학 전 영역은 10분 이내 푼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더 가서 해석하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학 지식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어진 기준 보기라는 기준 속에서 움직이고 사고할 때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독서인데요 독서에서 올해 전체 국어 영역의 오답률 1위 지문을 제가 아주 빠르고 쉽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자, 우리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서론만 봐도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첫 문장만 봐도 달락의 나머지 문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비문학의 오답률 1위가 언제나 보기 문제인데 바로 문학하고는 반대입니다 앞에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들은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이건 살짝 보세요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보기를 기준으로 근데 문학에서 왜 보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비문학으로 시를 다 해설 해놓은 거잖아요 설명, 문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시나 소설은 문학이라서 내용들을 감춰놓은 메타포, 은유 감춰놔서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는데 여기에 해설해낸 도로만 이 해설해놓은 기준으로만 해석을 해라고 알려주니까 다 문학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이렇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왜 반드시 문학에서 줄까요? 바로 50만 학생이 자, 이 보기라는 기준 하에서 동일하게 너희가 해석해 라고 해야 시험이 되거든요 만약에 보기라는 게 없다면 시나 소설은 여러분이 멋대로 50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문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험으로 올라오면서 누구나 똑같이 해석해야지만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주는 게 그 기준이 보기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비문학 지금 오답률 85%에 이른 이 비문학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반대로 보면 이번에는 윗글 지문을 먼저 바탕으로 그러면 이 지문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준으로 보기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윗글과 보기는 같은 범위 속에 있다 두 개는 그러면 보기를 해설할 때는 무조건 보기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윗글의 기준 안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일단 우리는 비문학 풀 때 윗글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는지는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빠르게 보기 문제조차도 윗글이라는 기준으로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 이 보기와 크게 상관없이 이 논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독서만 빠르게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윗글을 참고할 때 윗글이 기준이고 보기를 윗글과 동일하게 해석하라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윗글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문학과 반대로 비문학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살짝 보기를 무시하고요 윗글에서 이거 가지고 답을 찾을게요 자 윗글에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표시해야 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이게 위험가중자산 분의 자기 자본인데 다시 자기 자본이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 이거는 자기 자본이라는 걸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구나 자 기본 자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완 자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후순위 몰라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세 가지 요 합하는 게 자기 자본이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분모가 위험가중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바젤 1, 바젤 2, 바젤 3가 나옵니다 그럼 논리상으로 본다면 1, 2, 3를 말한다는 건 이들은 공통범위에 있다 근데 공통범위지만 차이가 뭘까 그럼 이들의 공통범위는 1, 2, 3가 계속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통범위가 위험가중자산 분의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1, 2, 3가 뭐가 다르지 자 얘네들의 공통범주는 이거 논리 자 공통범위 안에 있는데 그들의 표면상 다른 점은 뭐지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공통범주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를 보면 3의 특징이 이거란 말이죠 자 3가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이거는 없앤다 제거했다 그러면 1, 2하고 다른 3 3의 특징은 얘를 없앤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얘, 얘, 얘 얘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한다 이게 1, 2와 다른 3의 특징 얘를 없애고 분자에 있는 자기 자본 중에 요게 아니고 기본 자본 6%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보기 이 어려웠던 문제 읽지도 않을게요 읽지도 않고 선택지만 바로 갈게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왜? 어차피 보기 내용은 풀어내도 여기에서 풀어내야 돼 근데 갑은행이 은행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안 자본을 10억원 증액한다면 보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안자본 10억원을 증액 늘린다면 바젤3 협약에서 보안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아무 상관없죠 바젤3 협약에서는 얘는 언급도 없었고요 얘는 그대로고 뭐를 해야 얘를 6%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보안자본을 올린다 얘를 10억 올리든 100억 올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얘가 6% 안에 다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자본 10% 10억 올리는 것은 바젤3 협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어? 야 이거 올리면 뭐해? 이게 6%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 안 해도 되지만 지문에서는 이거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총 300, 300, 400억 합치면 1000억이고요 그리고 기본자본이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000억 중에 50억이란 말이야 자기 자본이 그러면 1000억 중에 6%가 되려면 자기 기본자본을 지금 50억이니까 기본자본이 50억이니까 6% 만들려면 얘를 10억을 올려야 6%가 되는 거죠 계산 안 해도 계산하지도 말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아 윗글에서 계산하지 말고 윗글에서 3는 뭐였다 기본자본을 올리는 거라고 했는데 선택지는 얘를 올린다고 했다 얘 아무 상관없는데 그럼 답 그냥 끝나는 거죠 계산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기 안 봐도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80%가 틀린 5단율 1위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왜?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가 그 기준 속에서만 사고하라 지문을 읽었는데 그냥 보기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법 문법도 논리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문법은 논리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똑같은 어 미 여도 바로 니은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문장 상에서 내가 멍 는 밥과 어 나는 어 내가 어 집 아 뭘까요 어 멍 는 다가 있다면 이 똑같은 눈인데 우리 둘 다 동사인데 이 이름이 다르죠 이거는 뒤에 명사가 왔고 멍 는 동사 먹다 어 간 느는 어미죠 어미인데 끝에 왔네 그러면 종결 어미죠 종결 어미 중에 명사기 때문에 명사 앞에는 관형사만 오는데 동사가 와서 밀어내죠 명사가 그러니까 빨리 관형사로 위장해야 돼 그럼 느는 종결 어미 중에 관형사처럼 전성 성질이 전환되는 어미가 얘 이름이고요 그러면 얘는 먹는다 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기본형이 먹다의 먹어간이죠 그러면 다는 어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선 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말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동일하지만 어말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이 전성어미다 안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문장상에서 단어상에서 달라지는 거 이런 논리를 보는 거죠 논리란 어 두 개가 똑같은 단어네 근데 만약에 동일한 동사인데 같이 왔다는 건 또 둘의 차이는 뭐지 라는 걸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럼 이들의 차이는 이 두 단어 관계에서 생기네 이런 걸 자꾸 사고하는 게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법 올해 어려웠던 고전 문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이제 조건 이런 거 보지 말고 한 번 봤을 때 이겁니다 답이 1번 A와 D인데 왜 A와 D가 되는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나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 현대어랑 두 단어를 비교하란 말이에요 논리상으로 그럼 같애야 되는데 그러면 같으려면 나리에서 니을이 내려와야 되겠죠 날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도 보세요 아달입니다 그럼 이건 아들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를 만들려면 니을이 똑같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달 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봤더니 아 여기에 니을 자음으로 끝났더니 이가 왔네 자 고전 문법 니을 자음으로 니을로 똑같이 끝났더니 이가 왔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라도 AD는 같은 범죄 있어야 돼요 그럼 AD는 같이 묶여서 답 1번 되는 거예요 이런게 무서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안보라는 거 아니거든요 요 앞에 보면 됩니다 요기 앞에 기억을 보면 자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뭐 바로 주격조사인데 이 논리상 밥이니까 똑같이 아까 그거하고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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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원래는 밥 내려와서 이가 됐잖아요 현대어 밥이 밥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날이 그럼 날이도 날이가 됐는데 날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리을이 내려와서 날이 이것도 비읍이 내려와서 이 어 구조가 동일하네 그렇다면 요런 구조와 요런 구조는 같기 때문에 기억되네 이렇게 찾는 거지 고전 문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요런 거 한번 논리로 볼게요 여기에 한자네 태자 그러면 태자 공자 근데 다르네 이가 왔네요 자자 똑같이 끝났는데 봤더니 그럼 차이가 뭘까 여기 뒤에 없고 여기는 공자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네 그럴 때는 아라는 모음으로 왔을 때 이라는 주격조사를 쓰지만 여기는 주격조사가 아예 안 왔기 때문에 아예 이건 생략되는구나 아예 안 오는구나 라고 둘은 다르네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하나 더 논리해 볼게요 그럼 또 하나 여기에 다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리가에요 그럼 앞에 A와 D와 다르게 리을은 내려오면 안 되죠 다리가 아닌 거죠 여기는 현대어가 다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보여줬지만 최종 정리한다면 논리란 암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에 익숙해져 있고 정리에 익숙하다면 국어 시험은 잘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9등급이든 8등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국어를 접근하고 공부를 접근한다면 의외로 공부가 너무 쉽고 여러분도 공부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 등급은 반드시 1등급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국어 공부는 논리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철저하게 글쓰기 논리로 한다면 공부한다면 국어를 통해 모든 과목까지 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